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피원하모니와 또 저 그리고 멤버 6명의 다 모든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다 담길 예정인데요, 여러분. 피원하모니와 함께하는 언더홀 프로젝트 여러분,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작업 공간이나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을 이렇게 섬세하게 보여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정말 예술을 다루는 과정? 예술에 있어서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찾아보고 또 영감을 받고 이러는지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Thank you guys for tuning into Wonderwall and seeing what the process is like of us making an album and how we come up with the ideas and our looks and our, you know, really anything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what it's like to make an album. I hope you guys really enjoy watching this and seeing how much we put into our music. この Wonderwallを見てくださっている皆さん에 Makes me의отивang어 このように 영상을 봤을 때 siempre 僕たちが作曲をする様子 fürが そういうのがわ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작곡을 하는지 중요하지만 제가 어떻게 음악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희가 평소에 작업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녹음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좀 더 저희들에게 가까운 모습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무대에 서기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무대에 오르는지를 보여드리고 싶고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피어나모니가 저희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의 음악을 듣고 이게 피어나모니의 음악이다 라기보다는 저희의 음악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시려고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떠한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성장해 나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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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